그래도 여기까지 왔네요, 우리. 우리 동료 맞죠? 저 선배님! 예, 왜요? 괜찮으신 거죠? 얼굴을 보니까 어디 안 좋으신 것 같아서. 괜찮습니다. 선배, 괜찮아요? 나 운 거야? 아니야. 여기 좀 부탁할게. 네? 어, 선배! 할 수 있겠어. 네. 선배. 상균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아무래도 집이나 여긴 좀 위험할 것 같고, 피지방 같은 데서 접속해 보려고. 응, 그렇게 할 수 있겠어? 이 정도는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. 정보 분석실에 있었다고 했지? 사람은 하나 찾고 있어. 할 수 있겠어? 뭔지 알아낼 수 있을까? 본사 들어가서 디비 돌려봐야겠는데요? 급한 거니까 최대한 빨리 좀 세질러줘. 넵. 죄송합니다.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. 제가 더 주의했어야 됐는데. 괜찮아. 잡수도야. 근데... 이게 되죠 뭐예요? 이게 되죠 뭐예요? 아, 선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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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?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? 확신이 없었어요. 접근하는 거 알면서도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좌우입니다. 선배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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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job. 선배님. 그녁. 내가 지압을 죽여. 너 지금 이용당하고 있어 그러나 선배는요 저 믿지도 못하면서 이용만 했던 거 선배 아니에요? 도움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저를 믿을 수 있겠어요? 믿는다고 안 해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했지 네 좋아요 할게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유재리 어 어디야 선배! 지하수 사장님! 빨리! 빨리! 아 아 뭐 하는 거예요? 네 종종은 뭐야 아 아 아 아 아빠 가센 아 나 아 아 왜 나 아 여 나 정신이 없어. 손대. 손대! 유재이. 너 지금 이렇게 돌아서면 다음에 다시 만날 땐 저구로 만나야 할지도 몰라. 그래도 괜찮겠어? 동료라고 생각하신 줄 알잖아. 그 대가로 네가 얻는 건. 병룩사. 죽이지 말아주세요. 옛 동료는 못 보이지만 이 친구의 목숨은 살려야지. 이 친구의 목숨은 그의 목숨은 손으로 가진 거고 내놔이입 그의 목숨은 감사합니다.